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이구요. 장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이오플로 오랜만에 살펴보고 있는데 주주님들 지금 추세를 좀 아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은 상당히 적죠. 하루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1 거래량이 거의 100억에서 200억 정도 상승하실 때에 비하면 현저하게 좀 적은 거래대금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단기간에 여기 4배가 상승을 하고 나서 고점 증오가 한번 나왔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에서 장대 은봉으로 바뀌는 이때 거래대금이 3000억이 터졌고 고점 증오가 나타난 다음에 이렇다 할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상태를 다시 재정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주가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저점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좀 횡보 기간 조정 보이고 나서 재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은 사실 특정 섹터 몇 개로만 수급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특정 테마 몇 개로 그렇죠? 우리 이오플로우까지는 아직 그 수급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급등할 때 소송 소송에 관련해서 인슐렛에 손을 들어준 소송이 뒤바뀔 수 있다 판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17,000원 18,000원 그러니까 2만원을 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씌워가는 건 근데 사실 지난 여기 상승 4배 상승이 나온 거 보면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아직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특히 앞에 있는 물량들 여기 악성 매물들이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면서 그쵸?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면서 아유 아닌가 보다 하고서 그냥 매도를 쳐버리고 물량을 뺏기는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해야 2차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간을 겪고 있다. 또 다소 아쉽지만 이렇게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기대감이 좀 남아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를 다시 한번 급등시키려면 새로운 트리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방화세죠. 트리거. 이 트리거가 뭐가 될 것인지 세 가지의 재료가 남아있습니다. 내용 다 설명드릴 거고 자료를 다시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U플로우 자료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 지금 남아있는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이거였죠. EU 판매를 위한 제조소 인증 및 추가. 자 EU향 유럽향 제품 및 생산을 수출하기 위한 제조소 추가가 완료됐다. 자 이게 6월 초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 이후에 추가 내용이 없으니까 다소 지루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자체 공장, 곤지암 공장의 국내 식약처가 인증을 했고 기존 외주 생산에 더해서 곤지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국내 판매 및 EU향 수출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자 우선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직 판매 금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럽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추가로 국내 시장하고 중동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아직 추가 내용은 없지만 기대되는 자료가 트레이버가 남아있다. 자 수출용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매출 증대 및 지속적인 원가 절감 방향을 통해서 강구할 것.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이 너무 부족해요. 이 자금이 트리거가 곧 될 겁니다. 특히 대주주의 지분이 대표 분의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몇 가지의 경우의 수, 매각이라든지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삼자배정 등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요. 6월 2일자인데 남은 리스크. 자 절대강자 인슐렛과 왜 절대강자죠? 인슐렛이 미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이 당뇨병 시장의 50%입니다. 50% 전체 글로벌 지구에서 미국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절대강자 인슐렛과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일단 메드트로닉하고 인수협상 재개에는 종료가 됐지만 다시 한번 가능성도 나오면서 기업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수출을 준비할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어플로우는 자금이 얼마 없습니다.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유럽 시장에서 이어패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고객은 1300몇 명이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죠. 자 미국 소송 얘기는 그렇다 치고 이어플로우는 1300명의 잠재고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김재진 대표 이어플로우의 대표는 협상 무산 후에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호 간의 관심은 여전히 크며 메드트로닉에서도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와 인슐넷 사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되자 시장은 다시 메드트로닉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고 행동주의 펀드, 블록커 캐피탈이 인슐넷, 매도, 이어플로우 매수하고 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미국 인슐넷하고 소송이 상대적으로 좀 장기전이 되겠죠? 장기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계속 뭐라도 버틸려면 국내에서 혹은 유럽에서 빨리 이어패치를 생산해서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내용 재무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추가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경영권을 넘길까? 라고 나와 있죠. 자 김재진 대표는 지난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시비를 발행을 하면 이 전환세제가 주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본인의 김재진 대표의 지분 역시 희석이 돼서 지분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어플로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유동자산이 168억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662억원이었던 현금이 엄청나게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거예요. 왜냐? 돈을 갚았어요. 1회차 2회차 10위를 조기 상환을 했다. 자 지금 이거는 분크 사업보고서 기준인데 자 3회차 170억 있고 지금 여기 177억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운영자금을 사용한대요. 계산을 해보면 대략 3월 31일 기준으로 1Q 기준으로 1분기 기준으로 210억이 남아있는데 매달 30억씩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6월 13일이니까 이미 두 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너무 적다. 150억도 채 남아있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어플로우의 연간 판매 관리비가 약 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25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허리띠를 졸라매서 운영비를 20억으로 낮추더라도 곱하기 12하면 그래도 240억원 1년에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곤지암 공장 가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장 가동에 대한 내용 또 이 물건들을 배에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는 이런 비용 또 요즘에 해운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추가적인 비용하고 또 여기서 인슐넷과의 소송 비용 10억 인슐넷 소송 비용 들어가고 또 현지에서 마케팅도 해야 되죠? 물건만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케팅도 하고 유통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을 재반사항은 모두 다 고려했을 때 한 달에 25억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50억도 남아있지 않은데 매달 현재 25억 쓰는데 공장 돌려서 유럽 보내고 마케팅해서 유통하는데 당연히 추가적으로 알파 들어갈 거고 매달 10억원씩 인슐넷과 소송으로 인해서 비용을 추가로 사용 중이다. 25억 플러스 10억 하면 35억이죠? 여기다 이제 이 유럽 수출 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자금이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김재진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그래도 본인의 지분이 9%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적대적인 지분 분쟁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3자 배정으로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쵸? 자 내용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자금 조절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어떤 방식으로 자금 조절한다고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유상증자, CB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자 지난해 18.54%에서 현재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9.79%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 올해 초 CB 발행에 대한 전환청구 행사 시에는 지분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까 170억짜리 보여드렸죠? 이 전환사체 발행했는데 이걸 돈으로 안 받고 나 주식으로 전환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70억 어치의 지분이 주식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서 김재진 대표의 지분은 더 희석될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많이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지분 희석은 피하기가 어렵고 낮아진 지분으로 인해서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실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어플로우를 응원하는 마음은 크고 진짜 인슐류 펌프 시장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글로벌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유럽하고 국내 대구 중동 지역까지 진출할 예정이고 만약에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면 미드트로인형을 통해서는 어쨌든 이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성공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주가가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권 분쟁이 붙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가 있다. 특히 이렇게 이어플로우 같이 기술력이 좋아요. 기술력이 있고 실체가 있는 기업을 대주주의 지분이 낮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이 붙어버리면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추진 중인 투자금은 300억에서 500억 정도 지금 자금이 필요합니다. 유럽 진출하기 위해서 또 인슐력과의 소송에서도 계속 승기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텐데 이어플로우 시총의 약 25%에서 40%가 해당된다. 300억에서 500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유한양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합의금이든 비용이 지출될 텐데 차라리 인슐력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어쩌면 이게 더 나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메드트로닉은 주당 3만원에 전량 공개 매수를 해서 상패를 시켜버린다고 했죠. 100% 자외산을 만들기 위해서 메드트로닉이 왜 100% 자외산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어플로우 기술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만원에 사더라도 1조면 살 수가 있다. 1조. 자, 인슐렛의 인슐린 펌프 있죠? 옴니팟. 옴니팟의 연간 매출이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거로 보이는데 2조? 한 1, 2년 후면은 3조때까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인슐린 펌프에서 경쟁사를 1조면 매우 싸게 산다고 볼 수도 있겠죠? 1조면 솔직히 싸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가 있고 또 CB 발행하는 거 3자 배정으로 여기서 들어오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한양양은 당뇨병 치료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기존 제약사이기도 합니다만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니즈가 상당히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오면 가장 좋고 이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메드트로닉과 인수 다시 재개되는 거 이렇게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은 그럼 지금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면 자, 인슐린 특허 소송 관련된 내용 매드트로닉과 인수 재개 관련된 내용 6월, 7월 대응 전략 유한양양이 12, 300에서 500억 정도 들어올 사이 있다는데요. 인슐린, 인수까지 전부 다 시나리오 대응 방법을 정리를 해놨고요. 최종 목표가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저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재료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특히 만약에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자, 요런 거, 요런 거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평단이 뭐 1만원 초반대라고 치면 다시 반딩이 나올 때 이 하락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본절에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주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매수하고 손실을 버텼는데 본절에 매도 그리고 나서 2차 슈팅 이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또 이 테마의 크기가 이 테마의 규모 또 파급력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자료를 받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로 믿고 있고요. 최종 목표가, 확신 가지고 다음 파동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고 지금 높은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손실권이실 텐데 물타기, 제가 내려갈 때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초입에 물타기, 공략, 타점 잡는 법까지 다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자료 받아보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 제 개인 번호로 2호라고 보내주시면 자료를 모두 다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또 과거에 받아보신 분들,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업데이트 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셔서 다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이어플로우 지금 다시 중간 점검을 해봤고 지금은 시장에서 특정 섹터 몇 개로만 수급이 모두 다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고 거래량이 없는 조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빅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어플로우는 돈이 없어요. 지금 많이 부족해요. 유럽 진출하면서 인슐렉과 소송을 준비해야 되고 여기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뭔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정리해놨고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전략을 준비해놨으니까 2호라고 보내주셔서 좋은 내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힘을 내서 호재라든지 악재 악재는 가급적 안나오면 좋겠는데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끝으로 저희 6월 주도주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원정 관련주입니다. 7월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슈팅을 할 수 있는, 급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해놨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6월 주도주로 수익을 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이 나타난다면 이어플로우의 비중을 추가해서 이 수익금으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님들이 진심으로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계좌가 우상하길 바라는 마음이라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자, 원전 우석주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수혜주고요. 체코에서 30초짜리 초대박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팀 코리아하고 프랑스하고 막판 2파전을 하고 있다. 이 결과가 우선 협상자가 7월에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아직 6월이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지난 5월 23일이었죠. 이때 좀 결정적인 힌트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참여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상당히 수익을 봤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영상을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3일입니다. 그렇죠? 내용 잠깐 볼게요. 여기서 매수를 할까요?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박스건 돌파하는 초입에, 이런 초입에 우린 들어가야 합니다. 항상 중요해요, 제일. 자, 우리 기술 저희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죠? 언제 추천 드렸나요? 이때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건 돌파한 이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33%가 오르더라. 근데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자, 또 두 개만 더. G2파워 아시죠? 신규 상장주 이후에 원전 역에서 급등은 나왔던 종목. 마찬가지로 박스건 돌파했다, 안 했다, 나왔다. 대충만 봐도 상승의 초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 엔텍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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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두 번, 세 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건을 돌파하고 요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당시가 이제 5월 23일이었고 그때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내용을 좀 보내드렸었죠. 보시면 자, 5월 24일 금요일 세력주 연구소 TV 우진 엔텍 34,000원 이하로 한번 들어가보자. 체코 원전 30조 초대박 프로젝트 우선 협상자가 7월에 공개되고 아라비아미르트 대통령 방한하고 6월은 원전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역사적 신국가 돌파 가능성 역시 높다라고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바로 이틀, 삼일 안에 바로 상한가 달성을 하였고 그 위에 추가 시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들어서 지금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에서 이제 석유가스가 발견됐다는 이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수급이, 시장 수급이 모두 여기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만 지금은 저점을 다시 지지하면서 또다시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후속주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미 지난 이슈고,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다음 거 이거 30조 체코 원전 수출 막판 총력천을 벌이고 있다. 결과는 7월에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가 30조 규모 사상 최대의 프랑스랑 막판 2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제 실패를 하였고 다시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다. 특히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까지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30조 체코 프로젝트가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장주로서는 두산의 너빌리티가 있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좋지 않은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가볍게 뛰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1870원 이 구간에 공략을 해서 여기 43% 구간에서 분할 입장을 했다. 그리고 아직 추가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에너토크 상하가 간 이후로 급등 나왔지만 조정받고 재상승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진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이후에 저점 지지하면서 2차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술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이미 상당히 오른 종목들은 외수하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제가 후속주를 안내를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니까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라고 무료로 다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010-5904-8931번 여기로 후속주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에 종목명 붙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후속주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러면 지난 안내드린 대로 이렇게 부속주 이렇게 종목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수익 보시고 좋은 교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장 스토리가 변압기에서 전선, 전선에서 구리, 구리에서 SOFC 태양강 그리고 원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여기 중간에 잠깐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전선 구리 상당히 많이 크게 향승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010-5904-8931번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후발주를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조정을 보일 때 이런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 찬수가 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태점을 잘 잡아서 물타기를 한 다음에 다시 빠져나오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계좌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